자 금일, 금일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에 방송은요. The Last of Us, Last of Us 황무지 난이도 도전 3일째 방송입니다. 자 어제는 빌리의 빌리지를 나와서 빌리 빌리지에서 차를 얻어 탔는데 피츠버그에 와서는 피츠버그 맞나? 그죠 피츠버그에 와서 지금 피츠버그에요. 와서 습격을 당했습니다. 습격.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거시기들이 자 거시기들이 계속 생쇼로 해가지고 죽일 수 밖에 없다는거죠. 출발했죠. 헤헤헤헤헤헤헤 아사시노! 흐흐헤헤헤헤헤헤헤 하하하하 흐헣 생명얼화님 안녕하세요. 꿀룸꺄끼우님 안녕하세요. 소자네님 안녕하세요. 와와 좋아요. 처음부터 아사시노! 흐흐헤헤하핳하 왠지 아사시노가 하고싶은 저녁에요. 좋아 아싸신호!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좋아 바베아어리님 안녕하세요 자 아싸신호가 성공을 했지만 뭐 성공하면 좋은거지 그지? 자 두명을 아싸신호했어요 자 세명까지 아싸신호해야겠죠 아닌가? 아님 말구요 좋아 이것저것 많이 먹어야 되니깐요 우리는 아이템을 많이 먹어야 똥쌀 수 있고 똥을 왜 싸 아...무슨 말을 해야든지 까먹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상관없겠죠 자 여기는 맛있는 거시기도 먹고 졸지님 안녕하세요 시리마사님 안녕하세요 뭔가 땅에 막 떨어져있어 근데 보면은 벽돌이에요 벽돌잼 벽돌 갖고 뭐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기에 두명이 지금 바로 앞에 두명이서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앙 이보게 비누 좀 주어지지 않겠나? 쟤네 뭐하는겨 쟤네 뭐야 어 비누 주워주는거 같은데 기분나빠 아기분나빠 자 일단은 둘이서 미팅한다구요? 와우 미팅을 해? 왓 더 왓 더 헬? 아니 남자끼리 무슨 미팅을 해 아 그냥 만난다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만나는 거 그 미팅 말고 그 미팅이 그 미팅 그 뜻이잖아 그지? 설마 다른 거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에 근데 쟤네들 왜 안 움직여? 어? 기분 나쁘게? 어떡하지? 어떡하죠? 쟤 쟤 어떻게 해야돼? 뭐야? 하하하하 뭐야 뭐야 바로 앞에 사람이 죽었는데 하하하하 바로 앞에 사람이 죽었는데 아나 하하하 쟤 뭐야 하하하하 하.. 오~~ 마이 갓 .. 뭔가 이상한 녀석이야 야, 이쪽으로 오고있는걸로 보였는데 보지 않는건가 흐릿하네 하에 아싸 싫어 으 하하핰 하하핰 자 결국엔 다 잡아 버리고 알았어요 다 잡았는건진 모르겠지만 아니 바로 앞에 사람이 해도샷을 당했잖아요 어? 활로 방금 주였네? 해, 어 아니 활로 헤드샷을 당했어 근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듯해 아무것도 없는 듯이 그냥 쿨하게 오 뭐야 뭐야 워우! 워우! 뭐가 날아갔어 후후후후후후후후 어후 총을 쐈는데 에 총을 쐈는데 갑자기 뱉았더니 멍하고 날아갔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일검 명이라고? 크꽝크혜... 님 안녕하세요 ை Aqua 크..K... 우와! 아이디 되게 좋다 똑같이 해 드렸습니다 크크크크 키키크 아 크크크 키키크님 안녕하세요 오우야 좋다 닉네임 오 닉네임 되게 좋네요 군바리태수님 안녕하세요 왠지 키가 클 것 같은 닉네임이에요 예 예 안녕하세요 유 아우 안녕하세요 그래 유 귀신이따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1층에 뭐가 있는지 좀 많이 돌아보고 싶어요 시체가 진짜 많다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걸 다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엘이 나쁜 놈이에요 내가 잡았는데 왜 조엘이 나쁜 놈이냐고요 조엘은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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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없지? 이제 없겠죠. 사람에 있는 거시기도 먹고 여기도 거시기가 하나 있군. 몰라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요 굿마리 채수님 별풍선 거시기 감사합니다. 아홉 개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거시기 거시기 나온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꾸만 거시기가 좀 버릇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거시기 거시기 하는데 거시기가 그 거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여기 헤드샷 안에 화살이 어디 갔지? 변? 변? 똥? 똥 왜요? 똥 똥 왜? 왜요 똥 똥 왜? 갑자기 똥. 똥 타령해 왜? 지저분하게. 갑자기 똥 타령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갑자기 왜 똥 타령이야. 좋아. 어호. 자 2층에 올라왔습니다. 2층에 올라왔는데요. 오! 노! 노! 왓!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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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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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시려! 흐헤헤헿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녹광왕 보다가 생각 보니 기분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몇명을 살해할거냐구요? 아니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죽여야지 예 아니에요?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죽여야죠 아니면 그냥 놔둬? 나 죽으라고? 아!! 왓? 친구가 죽었습니다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가 죽었는데 가만히 있는걸 이상한 녀석이야 아니 친구가 바로 앞에서 죽었는데 뭐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한 녀석이야 아무튼간 아까 안간 데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내려와봤어요 아이템도 또 있나 확인해보고 뭐 두번 세번 확인할 필요는 없죠 아까 어디 안갔었지 아까 안간 데가 한군데 있는거 같았는데 기억이 날랑말랑하지만 일단 기억을 더듬어서 더듬더듬 아 여기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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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였어 예 아까 거기가 어 여기 안들어갔어요 스마일 마크 그 아까 내가 본데 스마일 혹시 시업시업은 뭐야 뭐 이상한 단어 아니죠 예 이상한 단어는 아니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거시기 음 거시기 하니까 또 이상하네 그지 오,야 왜 안들어가져 어어 흐흐 으어 으아! 어!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 나 음. Bype, just this week. A.I. I'm not complaining. I betcha not. We done here. We got on the floor to check, man. Check for what? I ain't seen a clicker in weeks. It's cause we're thorough. We're gonna keep bein thorough. Looks wrap this up, right? 아이 whatever. 아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입니다. 하아 잠깐만 잠깐만 좀 명상의 시간을 가질게요 자 명상의 시간 하나 둘 셋 딴딴딴 딴딴딴 빰빠라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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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아싸 신어! 아 지금 시작했다고? 내가 어? 아싸 신어 한대 받고 얼마나 지금 기분 상했는데 어? 아 아싸 신어 아 아 아 아 아 아싸 신어 아 아 아 아 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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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녀석이 싫어요 난 너가 싫어 I hate 거짓이 아니 거짓이가 아니고 헐이 아 이거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예 갑자기 아우 아싸 신어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몽둥 신어인가? 아 지금 멘탈이 박살박살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멘탈 케어를 위해서 멘탈 케어하면 안됩니까? 예 멘탈 정도 케어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멘탈 케어 멘탈은 케어하라고 있는거에요 멘탈 부서지라고 있는게 아니고 멘탈은 케어하라고 있는겁니다 케어 자 멘탈은 케어하라고 있는거니까 멘탈을 사각사각 밟아줍시다 넌 뭔소리야 아싸 신어 좋아 아 멘탈 케어가 치약 이름 같다고요? 멘탈 케어는 멘탈은 아니 치약은 멘탈을 케어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멘탈은 멘탈은 자 한번 더 아싸 신어 아 제가 아까 보여드린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마시라고 그렇게 플레이하면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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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와우 하하하하 자 가자 그런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다 잊어버려야됩니다 번뇌의 시간을 가져야되요 바하 반야 바람 일다심경 바하 반야 반야 재보살 갑자기 반야심경이 또 나오네요 제가 미친거 같습니다 와우 멘탈 케어하고 있는건데 예, 생방송이요 나마호호소 자, 이거 깨려면 500시간을 더 해야 돼요 500시간 정도 더 보시면 깨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닌가? 아님 말고 아님 말고요 우린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페이지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시청자 수가 100명 찍는 게 어떤 거야? 100명이 와야 찍지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어디서 봤는데? 데자뷰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앙사 신호가 나온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님 말고 아 이게 리스폰이 이상한 데에서 푹푹푹푹푹 튀어나와가지고 멘탈이 케어가 안됩니다 제가 멘탈 케어 2080 치약 어? 2080 치약하면 PPL인데 그렇지? 저는 PPL을 하지 않겠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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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우 와우 화살인 튕겨나왔습니다 왠지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이겠죠 아까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다가 맞아 죽었는데 요기였나? 분명히 내가 아까 이쪽으로 오다가 맞아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닌가?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뭔가 꿈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예 꿈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죠? 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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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본 나의 무슨 깐지 하나의 인간에 열면 되는 거야? 열어 볼까요? 화면 오케이! 왜 안들어오니?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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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들어오니? 내려갔다가 또 죽을까? 내려가볼까요? 가가보볼까? 다시? 여러분 다시 갈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 아주 재밌을 것 같애 어딜 가라는거죠? 여러분? 그냥 가라는 소리에요? 아니면 가서 죽으는 소리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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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라고 아 댄스 타임이라고? 댄스 타임 아 마음이 내키는 곳으로 가라고요? 아 그냥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아 올라가라고? 아 왜 이렇게 이것저것 자꾸만 가입비를 못 잡아 여러분 여기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애 아 복수하자구요? 어라? 어 아무도 없는데? 헐? 아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된거지? 아무도 없어 왜 아무도 없어 예! 알아라? 어? 아래? 뭐야? 왜 아무도 없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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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옵 업? 여러분! 없는데요? 없어 뭐야? 없어지나봐 헐... 나 여태까지 뭐한거지? 뭐야? 야 저기 열기만 하면 없어지는거야? 우와 대박 여태까지 뭐한거야 나? 삽질한건가? 여러분 제가 뭐했는지 여러분이 좀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삽질한건가요? 삽은거야? 헛수고한거야 통조리 맛있짱! 비둘기야 먹자 자 헛수고 뭐야 그냥 열면은 애들이 다 없어지는거였나봐요 뭐한거지? 화염병을 왜 투척하래? 아까운 화염병을 자 가자 자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와우 혹시 모르니까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겠는걸 자 일단 왔습니다만 점프 오우 아 엘리 제가 벌 세운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 벌 세운건 아니에요 아 이쪽으로 올려주면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똥 날라 오우 오우 아우 등이 아우 등 아파 죽겠어요 오우 조올 조올 오우 오우 아 놀라워 죽인줄 알았대 야 근데 어떻게 여기서 떨어졌는데 안 죽을 수가 있지 역시 주인공은 주인공인가봐 오우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엘리는 거기 있으라고 결국에는 떨어졌는데 등짝을 맞았어요 네 등짝 등짝 등짝을 한 대 맞고 울러게 맞았어요 아 이런 아 이런 저거 저거 샅샅이 뒤져봅시다 여기는 엘리베이터 같은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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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이다 나와 가자 으어어어 야 야 머리 아 이래야 내 머리 야 머리 깨질뻔했네 이게 뭐하는 짓이여 자 칼, 우와 칼날 하나 얻었어요 칼날잼 자 여기는 세제가 있구요 솔직히 여기서 좀 빨래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이 좀 맑은게 아닌가 좀 꾸정물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뭔가 느낌이 쓰사쓰사한다고 쓰사쓰사 자 이쪽으로 가보죠 오우 오우 아 깜짝 놀랐잖아 아 자 동그라미로 잠수하고 x로 떠오릅니다 자 들어가 볼까 와우 자 잠수는 했는데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야 다시 올라가서 숨을 숨을 한번 후악후악 해주고 파호후 꿈쩍꿈쩍 다시 내려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빨리 가는게 좋겠어 안그러면 숨막혀 죽을거같아요 아무것도 없냐 아니 아이템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템은 한개도 없다는거 아 방금 전에 물속에 있는 시체요? 잠수하다가 죽은게 아니라 죽어서 밑으로 떨어진거겠지 그리고 여기는 원래 건물이었잖아요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시체가 떠있는거지 아아 뭐야 철골 구조물이 있네 여튼간에 여튼간에 아 잠수? 이야 잠수 오케이 좋아 뭔가 물속에 있을거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막 그 감염체가 된 상어라던가 막 그런거 나오면은 갑자기 영화가 되는거에요 재단영화가 저거 빨리 가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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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야 수많기 죽겠다 오 좋아 오 죽을 뻔했어요 일단 일단 ох! 자, 포저가 있습니다 일단 박롱면 썼는데 일단 이동해 보자 어어어어 ряд 어엏 어어엏 어어 뭐지? 쥐씨끼가 쥐가 갑자기 몰려들어오는데? 와우 쥐쥐쥐 이상한 쥐여 아 명박이형 말구요 자 일단 자 일단 어... 아무것도 없네 와우 어우 이런 똥 싸다가 죽으신 분이 자 똥 싸다가 죽으셨어요 아우 불쌍해라 밑에는 검은 휴지가 있어요 아마 저기 앉아있다가 빨간 휴지 줄까? 파랗은 휴지 줄까? 거시기도 줄까? 하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골로 가신 모양이에요 어... 오오 오오! 야! 잠깐만 뭐야 잠깐만 방금 전에 이상한 녀석이 있었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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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으어어어! 으헤하하 아... 아... 죽을 뻔했군 덤벼 어라? 또 일로와? 어? 으야아! 으헤헤하하하 야 나에겐 거시기가 있다구 몽둥이가 아 나에겐 몽둥이가 있어 우린 하나 되어 이겼어 오케이 어라? 어우 깜짝이야 으아 짱나요 에에! 이쪽으로 오겠지? 여기 안 오나? 아 방금 전에 그 녀석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오네 와우 숨어있는거 아냐? 으어어어! 으악! 으헉헤헤 이 애기 으어어어! 으헤헤하하하 좋아 아! 깜짝 놀랐네 자 여기 나가면 되는거야? 카드키를 얻었어요 카드키 여기 여기 짠 안 되네 아이 젠장 자 안됩니다 안돼요 그냥 자 결국엔 이쪽까지 왔는데 오 여기도 올라가는 데가 있었네 여긴 어디로 연결되는 거지 아 여기구나 우린 해낼 수 있어 자 일단은 아 여기 발전기가 있네 아 여기 발전기가 있네요 자 보자 자 발전기를 가동 합니다 자 이제 문으로 가면 되겠지 오! 오! 안돼! 아아! Tube 허어엇헣헣헛허허허허허허 헛헣허헣헿 이게 뭐야 허허허헣헥헨하하하하하하anno 아우 깜짝 놀랐어요 애시 야 왜 여기부터야 오마이갓 아 처음부터 하는구나 아우야 빵무지는 역시 여기 자비가 없군. 여러분들은 빵뿌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거에요 내가 안된다고 그렇게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진짜임 좋아 아니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 목덜미를 콩콩 물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날 사랑한다는데 내가 거시기 할 순 없잖아요? 그날이라고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또 온다 얘 와우 들어와 들어와 야호 하나 더 있었어 들어와앙 들어와앙 좋아 하나 더 들어와앙 들어와앙 빵쥬호 자 일단 이동합자 어어 이동해보자 여기 왜 하나도 없지? 어 벽돌이 병이 하나 있네요 설마 오지는 않겠죠 컴온 짠 난 카드깡을 하고싶었는데 자 카드를 한번 긁어주고 아 나 진짜 얘 싫어 아니 숨어있다가 나오는 애는 뭐야 아빠 안녕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네요 벽돌이 하나 있어요 아 쇳파이프라고? 아 근데 철지게 맞는 것도 좋은데 아까처럼 뛰어나면 거시기 뿡뿡 아잉 하하하하 아까 너무 기습을 하는 바람에 기습을 하는 바람에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지만 죽었죠 그럼 무는 겁니다 얘 죽을 뻔했죠 아우! 잠만 으어어! 안돼에에에에 안돼에에 킬카드! 어 어 아우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어 운이 좋았군요 나 또 뜨킬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블로터한테 얼굴이 찢기든가 얼굴이 찢길 뻔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되요 쩘 오오 oo 드디어 시크릿 에어리어가 와우 아 이상한 애가 이상해 저거 똥이야 똥 너무 오래 썩어 있어가지고 썬건 아니죠 버섯이 나있어가지고 버섯에서 나온 똥같은걸 이렇게 뭉쳐가지고요 던지면은 거기서 뻥하고 터집니다. 뻥하고 터지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의 냄새 아닌가? 위안해요. 농담한거 가지고 막 몰아가면 안 돼요 아이템과 함께 아이템 5개. 갈략한게 가 끝인가? 야 너무한다. 나 그렇게 어려운 구간을 거시게 했는데 이놈들이 좋아요. 무기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필요가 없네요 자 이동하죠. 깐초님 안녕하세요 오우야 클릭하자 쓰러졌다 해치워는 뭐야 아 쓰러졌으니까 확인하러 가는건가? 어 놓친 놈 없나? 흩어져서 확인해봐 얍 어 지금 아싸시노 당하러 오는거죠? 아니 아주 친절하게 아싸시노 당하러 오시는데 제가 아싸시노 안할 수도 없고 그죠? 생각해보세요 당하려고 오는데 안할 수 없잖아요 그지? 자 클리커가 여기에 근데 클리커는 한 명밖에 없었어 전부 다 사람들이 거시기하게 탭하면 풀어주라고요? 아니 탭하면 풀어주면 나 목절라 죽어요 이게 무슨 레슬링이 시작되어 레슬링이에요 여러분 좋아 아 시체를 확인했어요 자 시체를 확인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와우 언어? 들키뻔함 아싸 신호 좋아 아싸 신호 성공 야 무슨 전자렌지 앞에 초코바가 있지? 초코바를 전자렌지에 돌려먹나봐 전자렌지에 돌려먹으면 그냥 다 퍼지지 않나? 다 녹아버릴 것 같은데 변태도 아니고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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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쟤네 왜 자꾸 경계하는 척하고 그래 재석해 아싸 씨로 오! 오! 아악! 뭐야 얘 얘 뭐야 아 왜 갑자기 뒤돌아봐 아이 갑자기 왜 뒤돌아보는거야 아이 깜짝이야 아 다 먹은 상태네요 뭘 매너를 안해 아니 태프하니까 풀어줘야 돼? 풀어주면은 이제 얘네들이 매너남이 되는거에요? 아 그런가요? 갑자기 뒤돌아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뒤돌아봐서 나를 몽둥이로 내 머리빡을 그냥 내가 퍽퍽퍽 때리는데 얼마나 아팠으면 제가 다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태파만 풀어주기 아 그걸 하면은 쟤네들이 날 안 쏴 안패! 와우 아싸 신호! 화사 쏘고 맞은거를 못 뽑는게 아니라 일정 확률로 빠져져요 부셔져요 그니까 뭔 소리냐 화살을 쏘면 적한테 맞잖아요 적의 거시기에 맞으면 그게 부서지거나 그대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반반 확률인가 보지 그치? 뭐 반반 확률인가 보지?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회수가 되면은 안되지 그죠? 무한정 쓸 수 있는거니까 못난이 삼촌님 안녕하세요 아싸 신호! 으하우! 좋아요 아 못난이 삼촌님 오랜만에 오셨네 안녕하세요 자 아이템 아까 여기 있었던거 같애 여러분 빵무지가 쉬운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무슨 초고수방송 보고 오셨나본데 흐헤헤 이게 뭐 그렇게 쉬우면은 최고 난이도겠어 이사람들아 빵무지는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빵무지 난이도를 멀리하시는게 좋다니까 와우 자비없는 난이도니까 괜히 깝치면서 아 나는 엄청 잘하니까 돌격해도 되겠지 하고 돌격하다가 개풀 투덧고 죽으시면은 울고불고 짜두 아싸 신호! 흐헤헤헤 흐헤헤헤헤헤 하하하 후 Continuing to zweite 비벼 그 뭐야 왜 나는 초고수처럼 안되지 하고 울고불고 짜두 에이 굳이 안해져요 어..어..뭐야 야 왜 이쪽으로 와재 어 내가 하는데 왜 초고수철 안되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방송 보고 괜히 고통받지 마세요 저같이 이렇게 인간 냄새나는 인간 냄새나는 플레이를 보면서 아이 얘 더럽게 못하네 하면서 꿈을 키워야지 나도 빵무지를 깰 수 있겠구나 얘가 그지같이 못하니까 그런식으로 생각하라는거지 초고수 플레이 보면 황폐해져요 마음이 여러분 초고수 플레이만 보면 우리 마음이 피폐해져 그죠? 그러니까 저기 허접 나부랭이 플레이도 보고 그러는거지 그죠? 그죠? 제 플레이를 보라는겁니다 그러니까 허접 나부랭이 플레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내가 못하니까 못한다고 하는거야 셀프디스가 아니라 자 여기 사다리가 있고 여기엔 왠지 올라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어우 올라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것이 보여요 여긴 데일리 메뉴가 써있구요 올라가자 이제 엘리장을 볼 수 있겠소 오우야 여기 왜왜왜왜왜 우리사람 오우야 왜그래 왜그래요 왜그래요 앙 앙 앙 앙 야 왜왜왜왜왜 나 아무리 써야될 이 자식이야 오우야 오우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건 좀 아닌거 같애 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우야야야야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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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야야 엘리가 총쌌어 엘리가 총쌌어요 아 처음으로 사람을 죽여봤나봐 그럼 내가 말했을때 그냥 내가 말했을때 아이고 야 엘리가 살려줬잖아 할말 다 압니다 뭐야 야 엘리 삐졌잖아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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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야 엘리 삐졌잖아 어 완전 삐졌어 엘리짱은 내꺼라는 엘리짱은 내꺼라는 자 엘리짱 엘리짱 삐졌어요 아 조엘 죽어는 좀 아닌거 같애요 여러분 엘리짱은 삐졌지만 조엘 죽어는 좀 아닌거 같애요 여러분 여러분 엘무룩 엘무룩 겨우겨우 와서 구해줬더니 한다는 말이 꼬맹이가 머리를 안 날렸으면 참나와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엘리 총으로 쏘면 어떻게 되요? 총이 안싸집니다 여러분 총이 안싸져요 엘리 왜 쏘 근데 완전 나쁜사람이네 아니 엘리를 왜 쏩니까 엘리를 왜 쏘요 엘리를 왜 쏘요 여기 이상한 분들 너무 많아 아니 왜 엘리를 쏴 자 부착 만화책이에요 엘리 누가 쏘랬어 강퇴시켜버려야지 엘리짱은 내꺼라는 가와이하다는 좀 맞아야겠다 엘리가 시무룩해있어요 엘무룩해있네 엘무룩 아니 조엘은 왜 쏘요 어 이상한 사람이네 엘리 쏘라 그래갖고 엘리 왜 쏘요 그러니까 조엘을 쏘요 와우 여러분들 참 악독한거 같아요 벽돌이 여기에 어있네 악독한 사람들이야 엘리 삐쳤잖아 엘리 삐쳤잖아 에이 어디로 갈지 말만 해줘요 라고 자신이 삐쳤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요기는 남자화장실인가? 아닌데 여자화장실인데 어 아 남자 맞네 남자 어 그럼 나는 여자화장실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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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남자화장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와우 파이어플라이 펜단트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원하시던 저 사람 이름 읽기 자 요걸 읽어보세요 콜리리드? 저거 비 아니에요? colby 아니에요? 8인가? 굴 굴 저거 뭐야? 영어시간이에요 b 아니야? 그럼 뭐라고 읽어야돼? r이에요? r인가 봐 r인거 같기도 하다 colby 리드? colby하니까 좀 이상한데 굴비같다 에이 리드는 맞아요 여러분 영어실력이 쫌 올라간거 같아요 어제에 비해서 영어실력이 쬐엑끔 올라간거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영어실력이 쬐엑끔 쬐엑끔 아 영어실력이 업그레이드된게? 근접무기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근접무기 사용해서 이라라라라라 보려면 달라라라 누르세요 어쩌라구 누르래 이건 뭐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신기해? 아 배경에 배경을 놓고 여기서 사진 찍는다고? 뭐하는 짓이지? 아저씨가 너무 오래 기다리길래 온거래 아니 이렇게 착한 엘리짱을 왜 어 시무룩하게 만듭니까 엘무룩하게 아직도 삐졌네요 여기서 뭔 CF를 찍어요? 포카리떼뜨? 포카리떼뜨? 그건가? 라라라라라라라라 포카리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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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카리 포카리떼 뿅~~창~~ 자 일단 밉시다 아 무거워, 무거운게 아니라 안 불러가나봐 각기가 도와주셈 아직 삐져있잖아 으하이하이쿠 잘했어 잘했어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게 좋아할텐데 그치? 잘했어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엄청 좋아할텐데 그쵸? 안그래요? 아 조엘이 신데리라서 그렇다고? 근데 츤데레가 정확히 무슨 개념이죠? 아, 개념이 아니라 개념 그게 뭐야? 정확한 개념을 알려줘요 아,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척한다가 정확한 개념이야? 안 챙기는 척하면서 은근 챙겨준다고? 아아 아, 그거요? 딱히 널 위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 그게 뭔데요? 그게 뭐야? 딱히 널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그게 뭐야? 이해할 수가 없어 정확히 알려줘야지 오, 총 있다 총잼 오 자, 사람들이 엄청 많네 지금... 내가 올라가고, 그 길을 지켜줄게 헐? 여기가 뭐지? 여기가 더 이상해! 내가 더 이상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이상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이상할 수 있을까? 어 오, 야, 드디어 총 준다 어? 어? 맞힌 건 쥐지만 와, 쥐를 맞췄대 아, 근데 비비탄이래요 근데 비비탄으로 쥐 맞힌 것도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비비탄으로 쥐 맞힐 수 있어요? 아, 너리살 뒤로 상기고 뭐? 아, 너리살 뒤로 상기고 뭐? 아, 저희를 쏘면 안 되지 아, 신속하게 총알을 다시 넣어야 돼 오, 야아! 오 오 오 가나요? 으하하하하하 자, 아까 있던 일에 대해서 사과의 한마디 으하하하하하 아, 삐진 거 풀렸어 으하하하 와 아, 삐진 거 풀렸습니다 와아 한마디로 여봐, 내가 뭐랬어요 다 죽었어! 어떤 관광객이 다 죽였대요 오, 야, 관광객은 누군지 아십니까? 조엘이 76명을 죽였다는 소리네요 와우 조엘이 76명을 76명을 여태까지 76명을 죽였답니다 와우 이야 76명, 우와 살인마 살인마 일급살인마 항상 식농!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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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걸 내가 죽인거라고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흑형이 있네요 앙쌍 징농!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천명이면 군대 아닙니까? 군대 왓? 아니 왜 풀어줘 아니 이 사람들이 풀어주면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탭팀 풀어주면 내가 죽는데 이 사람들아 어, 기브업! 기브업 하면은 죽이지 말고 풀어주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를 무슨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아싸 신어! 오 쟤가 오겠다! 안돼! 오지마! 오지마 샘 오, 안봤어 다행히도 안봤어 베이베 자꾸만 풀어주라 그러지마요 다 죽여버릴 테니까 으흐흐흐하하하하 으흐흐하하하하 으흐흐하하하하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와우 가위 하나 먹었습니다 가위 쪼꼬바 하나 먹었구요 위에서 이상한 녀석이 내려오고 있어 아마 얼굴에 이상한 걸 쓰고 있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킬존에서 헬가스트가 이런 걸 쓰고 있었는데 방독면에다가 아싸 신호 이런 소리를 내면서 권투루 잡으려구요? 권투루 잡으면 다 들킬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귓방맹이 맞아요 귓방맹이 죽방맹이? 죽방맹이 괜찮다 복면과왕이라고요? 아 방금 걔가? 노래 불러 막 저러고 노래 부릅니까? 야 야 이거 벽뒤로 이렇게 딱 목을 쫓아가지고 그래야지 암살 신이지 그지? 야호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새신이지 그지? 자 이제 이동을 해볼까? 자 방금 오야야야 화살 있다 화살 자 화살 다시 리턴 받았습니다 멀리서 밖에 있는 애들이 있으면 어 밖에 애들이 있으면 활로 쏴버리라 그랬는데 애들이 안보이네 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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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의 화살 실력을 팔아 엉덩이를 때려주지 파샤! 오왁이야 오왁 nå왁 자 치질 치질까진 아닌거 같지만 창문에서 바깥을 보면 애들이 와리가리 거릴 거 아닙니까 아빠 죽는다고? 근데 내가 엉덩이를 때려버렸어요 근데 애들이 안 보인다? 여러분 안 보여 어디 갔지? 아니 여기서 쏠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밑에 왜 없는 거지? 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전투할 준비가 그럼 싹싹 나가 봅시다 천천히 천천히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밑에 사람이 있느냐 확인해보고 천천히 빨리 내려가면 죽도밥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어디갔어 얘네 안 보여 하나도 나 저격 좀 쓸라 그랬는데 그쵸? 여러분 화면 돌릴 테니까 아 소리내서 어그룹을 끌라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군요 다 잡은 거라고? 쏴봐? 쏴봐 쏴봐 전사를 사자 헤매 아 일단 총알로 한방 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아 나가기가 무서운 게 왜냐면은 나가면은 맞아 죽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난 초고수가 아니기때문에요 난 초고수가 아니기때문에요 난 초고수가 아니기때문에요 알고보니까 딱 뒤에있고 알고보니까 딱 뒤에있고 너무 가혹한듯 너무 가혹한듯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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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베이베 오! 여러분 왔어요 왔어 오! 유인이 제대로네 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인이 제대로네 유인이 유인 유인 근데 왜 안 방전에 한명이 유인당했죠 유인됐어요 유인됐는데 어디갔어? 방금 여기 있었지 않아요? 설마 엘리짱이 쏴준건가? 엘리가 쌌나요? 엘리가 싼가? 야 한 명은 왔는데 두 명은 안 온 것 같아 다 숨은 것 같다고? 어디에 숨은 거지? 아휴 휴악무지 너무 짜증나 괜히 했어 이거 역시 휴악무지 죽음의 난이도 괜히 나갔다가 죽음하자면 안되잖아 나가보시라고? 나 나갔다가 죽으면 여러분 책임이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님들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아 근데 애들 진짜 안보인다 야 너무 많은데? 아무.. 없어 애들 없어요 자 일단 내려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려왔는데 안보여 와나? 뭐지? 어디서 막 발견된 것 같은 소리가 내는 것 같아 어디서 막 발견된 것 같은 소리가 내는 것 같아 나 노이로제 걸리게 샤아 나 노이로제 걸리게 샤아 그냥 갑시다 자 그냥 갑시다 여러분들 나 걸려도 슬퍼하지 마시길 슬퍼하지 마시길 없는데? 없어요 어디갔어? 왓 더 없다고 없다고 없다니까 어어악 오어 뭐야 얘 응? 뭐야 뭐야? 왓 뭐야 얘네 뭐야 지금까지 나 저기 올 때까지 저기에 숨어있던거야? 헐리쉣 뭐 뭐야 저렇게 숨어있으면 내가 어떻게 봐요 저렇게 숨어있으면 내가 어떻게 봐 잘못하면 골로 가는거야 숨어있으면 조심히 한바퀴 돌았습니다만 어디에 숨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거 괜히 빨갈거리면서 다니다가 방금전에 숨어있는 애들처럼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저는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 가는 정도 아니에요 네 요단강 건너는거야 요단강 요단 리버 알죠 여러분 몰라요? 요단 리버 몰라? 요단? 요단 리버 건너는거라니까 뭐 요단 리버 요단 리버 요단 리버 요단 리버